한복이 너무 멋지죠? 오 이번 무대는 심프리 국악 예수탈인데 허성자 전통 국악 예수로 온 문종규님의 아웃풋이 국악의 세력으로 온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숯고기 아래랑 있죠? 한국 경기 소리 보존의 평택 지부입니다 자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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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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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데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광장단토록의 빛을 모여간 저장노을 너울에 향하라니 날아주는 고난세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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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데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광장단토록의 빛을 모여간 저장노을 너울에 향하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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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